안녕하세요. 복마인드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 나온 기능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들고 나왔으니 새로 나온 신기능 4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랑해, 구독, 행복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째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낼 때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친구나 자식들에게 동영상을 보낼 때 그때마다 사진에 대한 설명과 쓰고 싶은 말들을 같이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모임활동에 동영상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진 동영상과 함께 노출할 수 있는 코멘트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채팅방에 들어가 좌측 하단에 보면 더하기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메뉴에서 앨범을 터치해주세요. 사진과 동영상이 모여있는 갤러리가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평소 보내는 방법과 동일하지만 동영상 하단 꺽쇠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간단한 설명을 입력해주세요라는 자리에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쓰고 다음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진 동영상과 함께 등록 문구를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 동영상 사진의 설명으로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글자와 동영상이 같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동영상 자동 재생 기능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한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 단톡방에서 지인에게 동영상을 보내셨는데 일일이 눌러보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사실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채팅방 안에서 따로 눌러주지 않아도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누르시고 다음 전체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팅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는 채팅방에서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게 그리고 아래로 내리시면 동영상 말 풍선 자동 재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위치를 켜주세요. 이 부분을 노란 불이 켜서 이 버튼을 활성화하면 앞으로 내가 받는 동영상 파일을 채팅방 안에서 자동으로 재생되게 만들어줍니다. 싫으신 분들은 이 스위치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톱니바퀴 설정 버튼에서 전체 설정으로 가서 아래 실험실에 말 풍선 번역을 활성화시킨 후 아이콘을 선택하여 눌러주시면 하트 공감 아이콘을 말 풍선 밑에 빠르게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빠르게 공감하기 기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지 하트 표시를 해서 공감한다고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는 상대방 채팅 말 풍선을 길게 눌러줍니다. 길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공감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들을 눌러주시면 말 풍선 밑에 공감 아이콘을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전체 설정 눌러주십니다. 아래에 실험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에 빠른 공감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 스위치를 넣게 스위치가 커지게 되면 말 풍선의 터치를 빠르게 두 번 해주시면 공감 아이콘을 빠르게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능으로는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오기 기능입니다. 대부분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다들 동호회라든지 개 모임이라고 단체 카톡방 몇 개씩은 들어가 계실 겁니다. 모임을 개인적인 사유로 그 단톡방을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탈퇴했다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 단톡방을 나와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단톡방을 나가게 되면 채팅방에 퇴장 문구가 노출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구 없이 흔적 없이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카카오톡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카톡방을 조용히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팅 리스트 화면에서 우측 상단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체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리시면 실험실 메뉴를 누른 후 여기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부분이 있는데요. 오른쪽 버튼을 켜서 노란색으로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 후에 조용히 나가고 싶은 단톡방으로 가셔서 그 후에 조용히 나가고 싶은 단톡방으로 가셔서 조용히 나가기로 누르면 단톡방에서 흔적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롭게 생긴 신기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랑의 구독 행복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